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한 목표주가와 분석과 평가에 대한 분석기사가 있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 16일 날 마켓츠 인사이더에 올라온 아이온큐 분석평가 키포인트라는 분석기사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4명의 분석가가 아이온큐를 평가하여 강세부터 약세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 표는 지난 30일 동안의 분석과 평가에 대해 정리한 표인데요. 왼쪽이 강세 오른쪽이 약세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보았을 때 강세로 뽑힌 의견이 3개 중립이 한 의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2개월 동안의 목표주가를 살펴보면 평균 목표주가는 16.38달러, 최고추정치는 18달러, 최저추정치는 11.50달러입니다. 현재 평균 목표주가는 이전 평균 목표주가 13달러보다 26% 증가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아이온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최근 분석과 평가도 조사했는데요. 보시면 주요 분석가 이름, 최근 평가, 등급 및 목표주가 조정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분석회사 니드햄의 킴볼튼 분석가에 따르면 세 차례 재속적으로 매수 등급의 목표주가는 18달러로 평가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의 토시아 헤리 분석가는 중립 포지션이며 목표주가를 이전 목표주가 13달러에서 11.50달러로 하향 조정하였네요. 분석가의 목표주가는 기업의 퍼포먼스를 추적하여 아이온큐 주식의 미래가치에 대한 추정치로 확정이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석가의 기대치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재무치표와 함께 이러한 분석가 평가를 같이 참고하면 아이온큐의 시장 위치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추가적으로 아이온큐 시가총액 퍼포먼스 마진 등 몇몇 부분들이 동종업계에 비교해 어느정도 인지를 보겠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업계의 평균보다 낮습니다. 시가총액은 성장기대 또는 운영능력과 같은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31일 현재 76.94%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하여 매출 수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종업체와 비교했을 때 회사는 정보기술인퍼메이션테크놀로지 부문에서 동종업체의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아이온큐의 순마진은 업계의 표준보다 낮아 강력한 수익성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순마진이 마이너스 522.18%이므로 회사는 효과적인 비용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ROE는 마이너스 8.21%로 업계의 평균보다 낮습니다. 아이온큐의 ROE 또한 마이너스 7.2%로 업계의 평균보다 낮으며 낮은 ROE와 ROE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잠재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최적의 재무 수익을 달성하는 데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채 아이온큐의 부채 비율은 업계의 표준보다 낮아 0.03의 비율로 건전한 재무 구조를 나타냅니다. 5월 13일 잭스에 올라온 목표주가 관련 분석도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아이온큐가 78.6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주가가 정말 이렇게 높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인데요. 아이온큐는 지난 4주 동안 8.5% 상승한 8.71달러로 마지막 거래 세션을 마감했지만 월스트리트 분석가가 설정한 단기 목표주가를 가이드라인으로 본다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주가 15.56달러는 현주가에서 78.7%의 상승 잠재력을 나타내는데요. 앞 기사에서 평균 목표주가는 16.38달러였는데 얼추 비슷한 가격입니다. 현재 단기 목표주가는 5개의 목표주가로 나뉘는데 표준 편차는 4.19달러입니다. 최저 추정치인 11.30달러는 현주가에서 29.7% 상승한 수치이지만 가장 낙관적인 분석가는 주가가 141.1% 급등해 21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기억해두면 추정치의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분석가들 사이에 합의가 더 커진다고 하네요. 투자자들은 목표주가를 많이 찾아보는데 목표주가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분석가의 능력과 편견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존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투자자에게 그리 추천되지 않습니다. 아이온큐의 경우 목표주가가 잠재적인 상승 여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라고 하네요. 예상치보다 더 나은 수익, 실적을 회사가 보여준다면 분석가들은 더 강력히 목표주가에 대해 확고한 주장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대학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목표주가는 주식에서 투자자를 훨씬 더 자주 오도하는 정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여러 분석가가 합의를 대부분하고 설정한 목표주가라 해도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거의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회사의 기본 원칙과 경제 및 산업 문제에 대한 비즈니스의 민감도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들 중 다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목표주가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회사가 기존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거나 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촉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즉, 자신들이 취급하는 기업의 주식들에 대한 비즈니스 인센티브 때문에 종종 분석가들이 목표주가를 부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편차가 낮다면 여러 분석가들의 목표주가의 클러스터링은 촉개되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비슷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주식이 평균 목표주가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한 기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목표주가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한 목표주가만을 토대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주가는 항상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아이온큐의 EPS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는 데 강력한 동의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잭스의 아이온큐에 대한 합의 추정치는 지난달에 비해 28.2%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이온큐는 현재 잭스 순위 2위 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잭스에서 현재 수익과 관련된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주식들이 약 4천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상위 20%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끔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개인적인 비방글들도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 교류의 목적을 둔 댓글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